도장 제거? 못 참아 나 안녕하세요 난건 분사 탈출국 마침 보스도 역대성군 보스도 수호자라서 압축하기는 좋은 운명인데 뭐고 이거? 정들겠다 8톤이다 10톤 반사 사망각 나오는데 점점 사망각 1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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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톤 12톤 물음표 카드가 희망이다 지금 검무냐 흐리타미냐 검무냐 흐리타미 1막은 어쩌면 될 것 같은데 2막은 잡았겠는데 1막도 약간 보이면 힘들 수도 있고 2막은 잡았다 ㅋㅋ 뒤에 오히려 낮게 때려버렸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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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롤라베는 잘 나왔는데 기존 덱이 너무 약해서 도움이 안 되는 상황 별론데? 다리 한 번을 못 꺾고 반사 신경 한 번을 못 쓰고 반사 안 먹으면 미래가 없어. 아이 전략아 지금도 미래가 없는 것 같지만 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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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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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를 못 먹었네. 안녕하세요. 랜선. 랜선은 온몸 비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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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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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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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깝다 이러면 왜케쌤 육을 꼬라지거라 환불해주네 자상 시체복발 독바르기 소아깝다 이러면 소아깝다 이러면 잠시 스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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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 다 폭북성 이응이응님 감사합니다. 이응. 이응이 웃음. 이응? 이응이 웃음. 이응. 이응은 좁아. 이응은 좁아. 이응은 좁아. 이응은 좁아. 이응은 좁아. 이응 against 좁아. 쥐 쥐 쥐 쥬 쥐 쥐 쥐 쥐 쥐 쥐 쥐 쥐 쥐 Q. 형상은 진짜 좋다. 아 messr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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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있는데 저에서 열쇠 먹고 앞에서 휴식할 걸. 아이, 드로버전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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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talents いっくり ーた Dent 私は 俺も nothing やっていた YouTube ですね 개꿀 카카도 숨이 더 막힌 용어 히힛 르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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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개 월사면 또 싸져요 형상 쓰는게 낫겠지 8 Sanctuary 4 Son 3 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보다 더 잘 돌거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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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도 어지러움 처리 안 돼서... hold 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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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판 봉대 봉대는 근데 돈없어 못산 주판을 살 수 있는데 그러면은 주판이랑 저 뭐냐 주판 순수 이거밖에 없네 다른건 다 안되고 주판만 나와도 안되고 순수만 나와도 안되고 둘다 나와야 돼 아니면은 구상 순수 구상 순수랑 민첩 포션이면은 그 주업도 될거 같긴 한데 구상 순수 민포면은 돈 모자라지않나? 20%로는 안된다는 말을 길게 하는거 같은데 그냥 안되 한마디면 끝났는데 마법의 소라보독님 안 네 네 하 하 하 하 23 대 77 23% 23% 역대 엔딩 흠 흠 고독 막으려면 저거 강화하는 수 밖에 없고 아허우 암약 독가스 일단 제거는 봐야지 아허우 제거 알약밖에 없겠는데 쥐 봐봤자 볼게 없음 그래도 고맙습니다 이럴 진짜리 제거는 아허우 음 아허우 은 에이 진짜 힘들 것 같다. 너무 이손. 아. 아... 화상 내장에 들어오면 어서 피해 돌지도 않어 아직 두 장이네 2번 턴에 지상 조질 수 있나? 안될거같은디 2번 턴 장방이 붕대를 준다면? 장방아 그동안 심장이 너희들한테 핫했던 걸 생각해봐 심장에게 복수할 때다 일어서라 장방아 그동안 일어서라 장방아 그동안 어딜 통실까? 장방아 그동안 심장해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어이 waste 붕뎁 вкус 풍뎁떼에에엣..로 감은 병법서 하.... 하으... 그래도 형상 영체와 여섯 턴에 복부 들어가니까 영체와 복부 후보드 캄? 그건 생각 안해봤는데 일단 뽑아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긴장되는 순간 사일런트가 가드를 뽑습니다. 저거 버릴까? 저거 버릴까? 저거 버릴까? 깼내 깼어. 아니야. 일단 끝까지. 끝나기 전까지는 끝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끝난 거 아니냐고. 저거 버릴까? 내 손목도 이제 끝이야. 저거 버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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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버릴버림 감동적인 결말이 우나가 해낼거라고 생각을 못했다. 안 될 줄 알았는데 투사 잡기 전만 해도 겁나 막막했어 야파 순대만이 걸렸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레디바도 잡세요. 그만 돌리자. 오오오!! 어린 재활약도 될 수리야 감동 1008고기 001 001